한글자막 by 김정은 경리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하는 경공업성 일꾼들은 경리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 과업을 없이 받들고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불로바람을 일으켜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 있습니다. 경리하는 원수님이 신년사를 또다시 받아하는 우리 경공업성 안의 전체 정무원들은 올해 또다시 인민소품 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결의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 용도자이신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 주체 103-2014년 새해증에서 여러 나라 당미국가 수반들이 연합장을 보내왔습니다. 낮은 지방은 중강지방으로서 이용하 28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고성지방으로서 1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강렬체예'에서 시작되요.